시작! 시작! 튜브를 맞추는 걸 알아주게 했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이 C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하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얀 부분은 두 개를 맞춰주세요. 두 개를 맞춘 부분을 다시 내리고 위에 이 부분을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이게 있으면 이걸 다시 올려주면 하얀색이 맞춰요. 이거를 옆에랑 똑같이 하면 돼요. 또! 하얀색은 이건 X큐브랑 다르게 하얀색이 흩어져서 됩니다. 다시 한번만 알려줄게요. 이제 됐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건 바로 맞춰주세요. 이런 상태에서 노란색을 맞춰주세요. 하얀색이랑 맞춘 거랑 똑같이 그리고 이 주황색도 똑같이 맞춰주면 여기 초록색만 맞추면 하얀색을 맞춰주세요. 하얀색은 또 맞춰주세요. 하얀색은 또 맞춰주세요. 하얀색은 또 맞춰주세요. 하얀색은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당황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해주고 화면이 다 맞춰집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잘 알려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